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파울로 코엘료가 지은 연금술사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 궁금해서 읽게 되었고요. 연금술사는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소설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설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읽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어떤 자기개발 서적보다도 인생에 대한 큰 울림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꿈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의신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의신화에 대해서. 세 번째는 현재를 사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네 번째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글로 적고 계시는데요. 그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양치기 산티아고입니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부가 되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을 알고 싶은 게 주인공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꿈을 연달아 두 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게 어떤 꿈이냐면 어린아이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자신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기 산티아고가 과연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해몽을 잘하는 노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산티아고를 보면서 만약 당신이 찾는 보물의 10분의 1을 주면 해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어차피 보물을 찾은 것도 아닌데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파가 하는 말이 정말로 당신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찾아가고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산티아고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광장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데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이 와가지고 얘기를 거는데 자신은 살렘의 왕 멜기 세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가지고 있는 양의 10분의 1을 주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고민을 하다가 양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인은 보물은 피라미드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가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야 보물을 찾는다는 것을 로파에게 들었겠지만 주인공이 자신에게 양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주인공의 결심을 자신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요. 아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이 노인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노인이 바닥에 글을 쓰는데 거기에 자신의 과거 그리고 남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까지 이 글을 쓰는 바닥에 이렇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범삼치 않은 노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양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산티아고는 스페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넘어간 이후부터 또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연금술사를 찾는 영국인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연금술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자신이 한눈에 반하는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차여차 해가지고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 사건의 전개는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끝에는 또 커다란 반전이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장들이 너무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느껴졌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아 이런 내용의 소설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설에 나오는 문구들이 상당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구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이 산티아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게 또한 표지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게 특히 자네 자의 신화의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해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여기서 다의 신화라는 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해를 저는 했거든요. 이 표지라는 것은 암시, 징조, 애연 그리고 행운이나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지.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 차려져 있다란 말일세.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당까지 있었지.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아침 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어.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두 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소.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두 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곳에서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갈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오.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두 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지. 자, 어디?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서재에 꽂혀 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유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두 방울은 어디로 갔소? 현자가 물었네.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오. 현자 중의 현자는 말했지.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데 있도다. 양치기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늙은 왕의 이야기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방랑을 좋아하지만 결코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게 행복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얘기지 하고 약간 벙쩌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여기 보면 기름 두 방울을 살피면서 주변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양치기가 자신의 양을 잊지 않고 잘 돌본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만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현재의 당면한 일에만 너무나 집중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볼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시키면서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각자마다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의 신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살렘의 왕일세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너무도 놀라 당황하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산티아고는 자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 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든 것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인가요? 양털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이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의 신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광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을 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광장 한구석 빨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수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어릴 때 떠돌아 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손수레를 하나 사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정도 아프리카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한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 남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노인이 말했다. 가게 주인이 딸을 떠올린 산티아고의 가슴 한 켠이 쓰려왔다. 그녀가 사는 곳에도 팝콘 장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가게 주인의 딸을 마음속으로 좋아했었습니다. 결국 자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노인인 책장을 넘기고는 아주 맛있게 한 페지를 읽었다. 산티아고는 잠시 기다렸다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네가 자의 신화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일세. 그런데 지금 자네는 포기하려 하고 있어. 영감님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처했을 때면 항상 나타나시나요? 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안 나타난 적은 없지. 때로는 순간순간의 훌륭한 생각과 좋은 해결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람들이 중대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저 그 일이 조금 수월해지도록 돕기만 한다네.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 지난 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돌 하나만, 단지 돌 하나만 더 깨뜨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의 신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5년 동안의 보람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있던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가 던진 돌은 나라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혔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내보이며 깨어졌다.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무척 빨리 배우는 것 같다.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빨리 포기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런 게 바로 세상이지. 이렇게 노인이 자의 신화를 이루는 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즉, 노인은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은 소망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불어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죠. 99만 9,999개의 돌을 캤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한 채굴꾼에게 그 돌로 나타나가지고 이 채굴꾼의 자아실현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여기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라 입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모닥불도 없고 달도 뜨지 않은 밤 야자열매 한 웅큼을 입에 넣으며 낙타 모리꾼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다.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남들처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요.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게요. 그럼 당신은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며 하늘에는 우수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 전투 속에 바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생명은 성대한 잔치며 크나큰 축제요.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저는 이 끝에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라는 글귀가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자꾸 책들을 보면 현재에 살라는 얘기가 자꾸 눈앞에 보이거든요.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라, 현재에 살라 이런 내용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자신의 현재의 행복을 너무나 많이 희생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자꾸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현재일 뿐이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항상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즐겁게 살아야 자신의 다가오는 미래가 즐거워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명적 사랑에 빠진 순간입니다. 여기는 이 문구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처녀에게 다가갔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소용돌이치는 듯 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침묵해야 할지 미소 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녀의 입술을 보는 순간 그는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만물의 언어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과 맞닥뜨렸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인간보다 오래되고 사막보다도 오래된 것. 우물가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친 것처럼 두 눈빛이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똑같은 힘으로 되살아나는 것. 사랑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표지였다. 정체도 모르는 채 오랜 세월 기다려온 책 속에서 양들 곁에서 크리스털 가게와 사막의 침묵 속에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표지였다. 순수한 만물의 언어였다. 우주가 무한한 시간 속으로 여행할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산티아고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운명의 여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온몸으로 확신했다. 부모님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지만 남녀가 맺어지려면 세월을 두고 만나며 상대방을 차근차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언어를 알지 못했다. 우주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사막 항복판이든 대도시 한가운데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과거와 미래는 의미를 잃고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손에 의해 쓰였다는 믿을 수 없는 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의 반쪽을 찾아주는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손이다.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러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꿈도 무의미할 것이다. 마크툽. 산티아고는 그 신비로운 말을 떠올렸다. 여기서 마크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하나의 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인 것 같고요. 이 신이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대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가슴이 와닿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 느끼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랑도 있고 하여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타모리꾼은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점쟁이들을 찾아갔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진실을 말했고 또 많은 이가 거짓을 말했다. 언젠가 한 번은 가장 연루한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점쟁이가 왜 그토록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지 낙타모리꾼에게 물었다. 일이 닥쳤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죠. 낙타모리꾼은 덧붙여 말했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없겠구먼. 글쎄요. 저는 다만 미래를 알고 싶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겠지요. 만일 그게 좋은 일이라면 아주 즐거운 놀라움이 될 거야.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걸로 고통받을 테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미래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점쟁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주는 일로 먹고 살지. 나는 산가지들의 이치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네. 그곳에서는 과거를 읽을 수 있고 이미 잊혀진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여기 현재에 있는 표지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내게 점을 치러 올 때 그건 내가 미래를 읽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야. 미래는 신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럼 난 어떻게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건 현재의 표지들 덕분이지. 비밀은 바로 현재의 인내.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지.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고 미래를 잊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네.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어 있다네. 신이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그 특별한 사정이란 게 무엇인지 낙타몰입구는 궁금했다. 신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때라네. 신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미래를 잘 보여주시지 않아 한 가지 예외란 바로 미래가 바뀌도록 기록되어 있을 때를 말하지. 늙은 점쟁이가 말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라는 게 인상 깊었고요.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어 있다네. 이 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즉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의 귀를 기울이면 미래도 결국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래는 쓰여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좋은 일이라면 즐거워서 놀라게 되고 좋지 않은 일이면 어차피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술사와 주인공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자들은 이 세상이 다만 하나의 영상이요. 천상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것이지. 씨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당신 영혼의 가르침과 당신의 경이로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바로 내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제가 에메랄드 판을 이해해야 합니까?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 에메랄드 판에 인생의 비밀이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티아고가 물었다. 만일 그대가 어느 연금술 실험실에 있는 거라면 아마도 지금이 에메랄드 판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일 것이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사막에 있으니 차라리 사막 속에 깊이 잠겨보게. 사막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줄 것에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겠지만 말이지 사막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모래 알갱이 하나를 들여보기만 해도 마음 속에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경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사막 속으로 깊이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어디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느 한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때는 향수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오랫도록 털어놓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막의 해도지에 동요되어 소리죽여 흐느끼게 했다. 보물 얘기를 할 때면 거세게 뛰다가도 그의 눈이 사막의 끝없는 지평선을 따라가다 길을 잃을 때면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가 연금술사와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길을 갈 때조차도 마음은 결코 고요히 있는 법이 없었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야영채비를 하면서 그가 물었다.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제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다가도 동요하고 이제는 사막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 생각에 빠져들 때면 마음은 이것저것 물어대며 숱한 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좋아.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사흘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병사들과 마주쳤고 지평선 쪽으로 또 다른 병사들도 목격했다. 산티아고의 마음은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은 그가 만물의 정기로부터 들은 얘기와 자신의 보물을 찾아 떠났으나 끝내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다. 때로는 보물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막에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다가 이미 사랑을 만났고 수많은 그 말을 얻었으므로 자신은 지금 이대로 만족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을 때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마음은 제가 이대로 계속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바로 그것에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대가 마침내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한낱 꿈과 맞바꾸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없기 때문이네. 아무리 그대가 듣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그대의 가슴속에 자리할 것이고 운명과 세상에 대해 쉴 새 없이 되풀이해서 들려줄 것이네. 제 마음이 이토록 저를 거역하는데도요? 거역이란 그대가 예기치 못한 충격이겠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그렇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에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꿈과 소원을 잘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도 알 것이기 때문이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그는 사막의 길을 가는 내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부리는 술책과 깨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다고 그에게 말해줬다. 내가 때때로 불평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까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고통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연금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연금술사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이 신과 조우하는 순간인 거야.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매 시간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들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것들을 말이야. 그는 자기 마음에게 말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도 모호한 그런 구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꿈을 쫓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물을 찾는 과정도 결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내내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눈을 뜨자 그의 마음은 만물의 정기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모든 행복한 인간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신을 담고 있는 인간이라고 마음은 속삭였다. 연금술세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이란 사막의 모래 알갱이 하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모래 알갱이 하나는 천지창조의 한순간이며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온 우주가 기다려온 억겁의 세월이 담겨있다고 했다.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낮은 소리로 말하지. 아예 침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건 우리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지. 마음이 그에게 속삭였다. 어째서 마음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는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그럴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지. 마음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에게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꿈에서 멀어지려 하면 자신을 가슴속에 꽉 붙잡아두고 경적의 신호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마음의 신호가 들릴 때마다 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노라고 맹세했다. 여기는 좀 내용이 명확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즉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풍파에 휩싸아서 그렇게 저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너는 분명히 꿈이 있었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로울까봐 마음은 그런 얘기를 점점점 안하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마음한테 자신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의 마음이 만물이 정기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그리고 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대에게 보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모르고 있던 그 한 가지였습니까? 그건 아니네. 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으니 이야기해 주지 들어보기나.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이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 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 보고 싶어하지. 만물이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는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이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시험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가혹한 시험이 계속되죠. 가혹한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뜨기 직전입니다. 즉 아주아주 고생한 후에 해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락 시기를 잘 견뎌내자는 것으로 또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는 초심자의 행운을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동력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막 전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역경이 그 다음부터는 주어지고 그 역경을 견뎌내고 노력하고 계속 꿈을 향해 가다 보면 언젠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연금술사 책 하나로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항상 재테크 책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야 클릭을 하고 보시는데 이 연금술사 책은 솔직히 이 안에서도 투자에 관한 진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인생에서 쓸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이 읽은 내용이 분명히 이해가 잘 안 되실 확률이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책을 한 번 읽고 다시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하면서 또 읽는 거잖아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읽어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맥락 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린 내용이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시면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값도 되게 쌉니다. 12,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 책을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 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